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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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법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면 법이름을 보면 첫 번째가 뭐죠? 도시라고 딱 되잖아요 도시 밑이니까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야 결국 이건 두 개의 법이죠 두 개의 논점인데 하나는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도 하고 또 무슨 환경도? 주관경을 정비하는 법이라고 이 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죠 그런데 정비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방금 세 종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첫째가 뭐죠? 주관경개선 두 번째는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깊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주 액기술을 이야기할 때 잘 보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적으로 해보면 역시 여기 건축법이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건축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죠 그럼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건축은 다섯 가지가 있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있었잖아 그래서 건축만 한번 해보죠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과 관련돼서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 겁니다 건축은 그냥 못한다 원칙이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보통 착공을 해요 착공을 이전 시절 이내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뭘 받아야 설 수 있다? 사용 검사가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 한다고요 법마다 이름이 다르다고요 뭘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맞나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린 또 이제 첫째 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첫째 날 주택법을 했단 말입니다 주택법을 했었는데 이 주택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주택을 다루는 법이죠 주택 역시도 뭐죠? 건축물이잖아 근데 건축물은 용도가 있댔죠 29개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주택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뭐다? 주택법인데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특별히 규제를 좀 더하기 위한 특별법이야 이 주택법을 보면 특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물 중에 주택을 건축할 때는 4억 객성인을 받아야 된다 혹시 기억납니까? 4억 객성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른바 4억 객성인이다 4억 객성인다 4억 객성인다 몇토메세대 이상일 때는 이거 다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주체를 합시다 사업주체가 이 부팽구에서 30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건축물이죠 원래는 건축법에 따라 뭘 받아야 돼요?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하니까 뭘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특별법인 주택이죠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30세대가 넘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건축물이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받기가 더 힘들거든요 이 특별법에서는 이걸 받으면 이걸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건축허가도 받은 꼴이 되고 사업계획성이 받은 꼴이 되는 것이죠 제가 특별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보다는 주택법이 특별법이죠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래서 주택을 300세대 건설을 완공을 했다면 뭘 받는다? 완공을 했다면 뭘 받는다? 이건 또 이름이 다르죠 사용검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주택법에 대해서 주택법에서는요 이게 표현이 다르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받으면 이것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지금 재건축을 한번 해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 그럼 재건축이 혹시 재건축하는 것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새로 새 아파트를 만들잖아 그럼 새 아파트는 혹시 건물입니까? 건물이니까 당연히 건축법상에 허가를 받지 건축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재건축은 건축법상 뭐예요? 첫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물이 한 300세대 단지가 낡아가지고 이걸 철거를 해요 전부 전부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철거해서 500세대로 보통 만들죠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만든다 하면 30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500세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축 중에 신축이라고 신축 신축이니까 당연히 건축법상 이 건축에 들어가고 그냥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 돼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택이잖아 이게 또 주택법상에 뭘 받아야 돼요? 새로 짓는 500세대나 되니 뭘 받습니까? 사학객생님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은 규제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법이 지금 하고 있는 법이죠 이게 무슨 법이냐 조금 전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특별법이야 특별히 재건축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법이 이 정비법이라고 줄여서 정비법에 따르면 진짜 중요하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안 중요한데 정비법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만 정비법에서는 특별히 또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뭐죠 알고 있는 분들 이것이 이름이 또 다르다고요 사업 시행 괴핵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으면 이것을 받은 거로 이렇게 돼 있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축이라서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되고 뭘 받으면 되는데 그냥 허가 안 받으면 될 거를 주택이라서 주택법의 특별법도 적용하고 또 재건축이기 때문에 정비법상 뭐도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치를 좀 알아두세요 기초 과정에서는요 자기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 이런 걸 몰라도 큰 흐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재건축 재건축 사업이 끝나가지고 완공이 되겠죠 그럼 또 뭘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또 이름이 다르다고요 이건 또 뭘 뭐냐면 이런 말을 쓴다고요 뭐 준공인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이걸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정비법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절차가 엄청 많은 거야 절차가 그 앞에 절차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죠 상시하게 하는지는 말고요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절차가 이 앞에 있어야 될 절차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지정돼야 됩니다 뭐가 지정돼야 된다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되는 거지 정비사업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정비사업을 할지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적을 하지 마시고 적는 건 나중에 수업시간에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뭐를 지정해야 된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전 절차가 아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거다 용적률이 몇 프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정비구역이 정해진 거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고요 이게 정비계획이야 일단은 정비계획이 또 마련돼야 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거를 근거로 일정지역에 대해서 뭐를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근데 이 정비계획이 또 수립되고 하기 위해서는 요요의 계획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기본계획이라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기본계획은 좀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대충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우리 이제 인천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장 어느 지역에 부팽구 어느 지역에 정비사업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정비예정구역 같은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고요 근데 그 정비 이제 기본계획에 이제 포함된 그 지역이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정비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정비사업이 될지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계획이 또 마련되어야 되죠 이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에 또 하나의 뭔가 방침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방침이냐면 이게 기본 방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야 비로소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저걸 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누군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큰 흐름만 쭉 합니다 다시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지정돼야 비로소 재건축이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를 작성한다? 사업시행 계획서니까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고요 누가 작성한다? 이거는 사업시행하는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그렇다면 정비구역까지 지정되었으니까 이 정비구역에 만약에 재건축이면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합니다 작성하면 그것을 인가를 해주는 거야 그걸 뭘 해준다? 인가를 해주는 거야 그거 이름이 진짜 중요하다 이게 뭐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되는데 인가권자는 이것도 인가죠 그래서 정비법은 거의 대다수가 인가예요 그리고 인가권자는 누구냐면 시장군수 등이 되는 겁니다 누가 된다? 이걸 우리가 책을 통해서 체크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봅니다 그래서 이제 69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되어 있나요? 정비사업의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양갈로 1번이에요 무슨 방침의 수립이다? 기본 방침 그거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그제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몇 년도 아니죠 색칠만 체크합니다 10년마다 하는 겁니다 10년마다 하면 거의 10년마다 하면 너무 길죠 그게 중간중간에 5년마다 다당성 검토를 한다고요 이거 5년이다 이거입니다 첫째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한다? 국토장관이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거라는 기본 방침을 몇 년마다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다당성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은 좀 복잡해 복잡하면 지금 하지 말자 하는 뜻이지 그 대신에 10년 단위는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10년 단위야 체크돼 있죠 색칠 돼 있죠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다당성 5년 그것만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체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신다면 양갈로 3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의 지정이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회원 꼭 추천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시하면서 나중에 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이제 인천광역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시하고 주로 강역시에서 정비사업을 많이 하거든 그것만 한번 해보자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기 인천이니까 인천을 위주로 한번 해보면 바로 이제 2번만 하자고 2번 동그라미를 딱 보면 2번 동그라미를 딱 보면 2번 동그라미를 찾았나요? 여기 보면 자치구 구청장 들어봤죠? 여기가 자치구청장이잖아 여기가 자치구청장이잖아 그렇죠? 그게 누구죠? 부평구청장이나 또는 여기 딱 강의하기 진짜 좋네 여기가 광역시죠 광역시에 군수가 있지 그럼 만약에 저기 광화군에서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화군수 같은 사람들이 뭐를 입안한다? 뭐를 입안한다? 이걸 입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평구 같으면 부평구 어느 지역에 소위 이제 정비사업을 할 건데 재개발을 합시다 그럼 재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을 몇 프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입안한다고요 입안해서 누구한테 주면서 이 입안한 대로 하겠으니 정비구역을 좀 지정했으려고 신청을 한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밑에 보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느냐고요? 구청장이지 구청장 밖에 없잖아 거기는 구청장이 뭐를 수립해서 입안해서 정비객을 입안해가지고 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강역시장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맞죠?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 절차가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번 양갈로가 사업시행계획인가죠? 중요한 단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인데 보면 일단은 사업시행자 동그라미 사업시행자가 뭐에다가 색칠되어 있는 거 사업시행계획서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뭘 작성한다는 말이에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일정 서류를 첨부해가지고요 누구에게죠? 시장군수등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시장군수등 동그라미 딱 씹니다 일단 시장군수등을 동그라미 치죠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뭐를 받아야 합니까? 뭐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어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양갈로 5번이 보면 중공인가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시장군수등이 특히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를 했죠 완료를 하면 역시 또 시장군수등을 동그라미 시장군수등에 뭘 받아라? 중공 이거지 이거 이거 결국은 우리 정비법에서 모든 인가권자는 시장군수등이 되는 겁니다 누가 된다? 시장군수등이 된다 그런데 아까 빨간걸로 적은 정비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는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특별시장강사 이런 사람한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거의 모든 인간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등이다 그럼 시장군수등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미 했어요 우리가요 시장군수등 거기다가 동그라미 쳤죠? 페이지 17페이지라고 적어두십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이미 했던 겁니다 복습을 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17페이지 첫날 했는데 17페이지를 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섯째 줄 찾았나요? 여섯째 줄 보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약속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시장군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의미한다?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각종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절차가 이거거든요 이것이 인가가 나야 이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관계획 개선을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장군수등인데 한번 해보자는 뜻이죠 그럼 여기 같으면 누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해준다고요? 구청장이 해주는 거야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시장이 해주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은 양평군수가 하는 겁니다 제주도 서기포시는 특자도시장에 가는 거야 세종시는 세종시장 이 사람들이 아주 관건이다고요 사업시행 뭘 해준다? 계획인가도 해주고 또 중공인가도 해주고 거의 다 해준다 됐나요? 거기 먼저 논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 지금부터는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파트를 합니다 사업시행자 이거 주관식 문제가 나왔거든요 19회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자는 또 우리가 또 한번 어두워죽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뭐라 한다? 건축주라고 해요 건축법에서 건축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건축주 출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출제된 거예요 건축주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아마 20회인가 19회인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사업주체라고요 했죠 이게 했습니다 첫째 날 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사업주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한다? 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업주체 이걸 언제 했느냐 하면 이거 했죠 이거 기억나죠?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거예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사업객 승인을 받는다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람만 사업주체예요 그럼 만약에 20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죠 그럼 사업객 승인을 안 받잖아요 그럼 건축 허가만 받잖아 그럼 그 사람은 건축주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맞나요? 근데 또 달라요 재건축 아파트가 아까 오래된 걸 철개한다고 했잖아요 오래된 걸 철개했어요 새로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수립해서 이 글을 받는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이 사람은 사업주체는 사업객을 수립해서 사업객 승인을 받는 거고 이름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기초과정의 체계를 딱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방금 했잖아 사업시행자를 한다고 그럼 사업시행자가 아무나 되느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업이 몇 가지였죠? 세 종류인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하나 있었고 또 재개발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각각의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시행자가 다르다 다르다 실제로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시행자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칠판 저걸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안 지우거나 갈 겁니다 이 사람을 뭐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를 하는데 과연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봅시다 그럼 재건축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아파트를 오래되가 철거를 하고 예를 들면 300세대를 철거하고 400세대, 500세대를 건설한다 재건축이죠? 그럼 그거 하면 누가 돈이 돼요? 누가 혜택을 봐요? 아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오래된 아파트에요 인기 있는 지역이야 재건축을 하면 누가 도움을 받냐고요 누가 돈이 되느냐고 그렇지 이걸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뭔가 단체를 만들어야 돼 그게 조합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뭘 설립하도록 돼 있다? 조합 설립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정확한 이름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일단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 이거 역시도 뭐를 설립해야 된다고요?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뭘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관계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큰 특색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정비 기반 시설이 도로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하기는 버거워요 무슨 말겠죠? 거기다 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건 자기 집도 건설을 못 하는데 어떻게 도로 같은 걸 자기 힘으로 설치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주관계인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누가 해주는 게 맞다 시장군수 다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처럼 인천광역시다 부팽구다 여기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산동네 달동네 지역의 주관계인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우리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그러나 부팽구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낡아서 재건축을 한다 이러면 시장군수 등이 나설 필요가 없지 조합을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설립을 해서 그 자가 사업시행자가 된다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논점이 뭐냐면 아까 재개발은 짬뽕이었죠 여기도 짬뽕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는 사실은 시장군수 등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만큼은 조합이 설립이 안 되고 이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될 수 있다 아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집주인, 건물주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이해 되십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시행자는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있고 시장군수 등도 있고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근데 유일하게 무슨 사업만 재개발 사업이고 정확하게는 20인 미만이 돼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작아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많을 때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됐나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합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 돌아옵니다 여기를 보면 조합이 있는데 조합의 정식 용어는 앞에다가 정비사업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조합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인가야 조합이 나오면 인가예요 혹시 주택법으로 했죠? 주택법 할 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할 때도 인가였다고요 인가 조합은 거의 대다수가 인가지 인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뭐다고요? 인가 인가 이것도 기출은 여기서 인가 기출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는 누가 해준다 했죠 아까? 시장군수 등이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합원들 일정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4분의 3, 3분의 이런게 있거든 외우는 건 나중에입니다 근데 인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뭔가 조합이 해야 될 일을 미리 좀 하는 단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미리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이 할 일을 미리 조금씩 조금씩 하는 단체를 구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추진위원회야 무슨 위원회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과 관련돼서는 조합 설립은 인가인데 이 구성, 조합 설립의 구성은 성인입니다 다 출제가 됐습니다 뭘 받아라? 성인을 받는 겁니다 여기 앉아 성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저걸로 하지 마시고 적는 건 나중에 쉬는 시간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자꾸 여우라고 해보십니다 다시 조합 설립은 뭘 받는데? 인가를 받는데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질적으로요 토지 등 소유자 일정 수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대립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산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데 그래도 조합 설립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잖아 정비자업 추진을 해야 되니까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 뭔가 준비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구성하는 해야 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이라고 하고 성인을 받도록 돼요 성인 또 누가 해주냐 하면 시장군수가 해줍니다 모든 것들을 누가 해준다? 시장군수가 해줍니다 시장군수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 예를 들면 민법 공부하실 때 법인 배웠죠 법인은 설립과 관련돼서는 뭘 받아야 돼요? 뭘 해야 되죠 참? 등기를 해야 되죠 이게 설립등기입니다 설립등기로 설립등기로 해야 되는데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30일 이내야 며칠 이내다? 30일 이낸다 그래서 정비사업주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법 공부할 때 보면 법인이 두 종류가 있죠 사단법인이 있고요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단체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라고 본다면 그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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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을 준용합니까? 재단법인을 준용하는 기출문제인데 사단법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민법상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였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였고 다 출제가 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70페이지 보면 자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찾았나요? 70페이지 보면 3번이 제목이 뭐예요? 지난 3번이 정비사업조합이고 1번 양갈로 제목이 뭐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이지 맞나요? 구성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반수 동의를 받아 뭐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색칠되어 있는 거 누구의 뭐를 받아라? 시장군수 등의 뭘 받아라? 성인을 받는데 이때 위원수가 또 기출문제였습니다 위원수가 몇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5명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딱 체크합니다 5명 이상의 추진위원 등에 대해서 구성하고 성인을 받는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합 설립인가가 되는데 거기 보면 1번 동그라미입니다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뭐를 설립하라? 조합 이게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이게 사업시행자인데 질문을 보세요 누가 아닌 자? 시장군수 등등이 아닌 자가 하면 조합을 설립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2번 동그라미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인데 거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인 경우 네? 20명 미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 가로 무시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조합을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됐나요? 그렇게 핵심만 딱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에서 보면 1번 동그라미가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번이 보면 설립인가 받고 며칠이네? 30일이네 뭐 하는 때 성립한다?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무슨 문자를 서라? 3번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요? 무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전용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 증비법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네 한 장을 넘기고 보시면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쉬셨다 갈 건데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교재 72페이지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법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쉬웠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어린이들 남아를 통해 상상하는 날 왜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조용합니다 네